1. 지지릿골 자작나무숲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지지릿골 자작나무숲입니다 지지릿골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태백 지지릿골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을에 가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쭉 걸으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저는 자작나무들을 볼 수 있는 30분 정도만 걷는 코스로 걸어갔다 왔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자작나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오롯이 즐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자작나무 숲이었습니다 이제 자작나무들도 가을 옷을 입고 점점 색이 노랗게 변해가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낙엽들이 빨리 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고 가을 트레킹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지릿골에 가서 이 코스를 쭉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쭉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리왕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리왕산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에서 트레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트레킹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한 곳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분 정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갔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을 옷을 입은 풍경이 마치 액자 속의 그림처럼 느껴져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미 정상 부분은 많이 낙엽이 떨어졌더라고요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을 포인트는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40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오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월 강변 저류지 수변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제가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52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는 이 언덕에 밑에 빨간 자매나무가 심어지면서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 말고는 크게 특징이 있는 곳은 없었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520년 된 나무가 있는 이 언덕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의 나무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어서 아마 조금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곳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평창 아양정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평창 아양정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포인트일 텐데요 절벽 위에 있는 아양정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양정에서 보이는 앞에 산이 정말 아름다운데 아직은 가을 색감으로 물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제 방문하면 멋진 가을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양정에서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가서 아양정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멋진 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가을 풍경을 담고 싶다면 아양정도 저는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을 풍경을 눈으로 담을 수 있는 대조봉 전망대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대조봉 전망대는 입구에서부터 30분 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태백 시내가 정말 한눈에 보여서 너무나도 또 시원한 풍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 옆과 앞쪽에 산들도 가득 있어서 가을 색으로 변하고 있는 태백의 풍경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조봉 전망대도 역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여유롭게 어롯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눈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방문하시면 운해가 껴 있는 날도 있어서 운해 위에서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올라가는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아름답기 때문에 태백의 가을 풍경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대조봉 전망대도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귀여운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여량면에 있는 은행나무 숲입니다 정선군에서 은행나무 숲을 만들려고 이곳에 은행나무를 정말 가득 심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나무가 다 은행나무입니다 하지만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은행나무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가서 노란 잎으로 변하기 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아마 방문하면 크기는 귀엽지만 노란 은행나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은행나무 숲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jd repe wzgl boom 기대해봅니다 요렇게 된다면 봤을까요 fundo 한글자막 by 한효정